제자원리를 좀 비교를 하겠습니다. 제자원리 비교를 할 때는 물론 당시에 정말 가림토가 어떤 발성을 했고 어떤 발음을 했고 어떤 제자원리를 가지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훈민정음 헤레본에 이 모양이 똑같은 모음 열한자에 대해서 정확한 창제의 원리를 밝혔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해서 가림토에도 적용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로 틀린 건 뭐냐면 훈민정음은 아의의에서 천지인의 순서로 배열이 되어 있는데 가림토는 아의의에서 사람이 중심에 있습니다. 사람이. 천지인의 순서가 아니고.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해서 위작설의 근거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 인을 천부경 문화로 보면 인종 천지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림토의 창제 원리를 한번 유추할 때 전제가 되는 조건이 뭐냐면 훈민정음은 조선시대 때 세종이 만든 거고 가림토는 단군왕검 때 아니 캄세가륵단군 때 그러니까 단군조선 초기에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때의 철학과 그때의 사상과 그때의 풍습으로 그때의 문화로 가림토를 해석을 해야만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천지의 중심 또는 중앙에 배치가 된 것은 이 홍사문화 말기에 발굴이 된 동산치에서 나온 이 질그릇에서 그대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원 하늘과 지방 땅의 중앙의 중심에 사람을 이렇게 형상을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신지전자로 기록되어 있던 걸 나중에 번역을 하고 해석을 해서 고구려 때 영웅이라고 하는 소문을 쓸 때 보면 그게 삼국유사에 남아있는데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신지비사라고 하는 것이 5세 단군 때 쓰여진 건데 이게 고려사의 원문의 일부가 인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당군조선은 저울로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안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저울의 머리 와항과 꼬리 번안을 정밀하게 해서 진안, 대당군이 계신 곳이죠. 진안이 수평을 잘 잡을 수만 있다면 나라를 융성하게 하고 태평성대를 보장받을 것이고 라고 신지비사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군조선의 사망감경제를 비유를 들면서 왜 사망을 나누어서 다스렸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건데요. 이겁니다. 바로. 그래서 하늘을 뜻하는 게 천일이 바로 마한이고요. 우리 지금의 한반도. 그다음에 지일 땅을 뜻하는 게 바로 이 번안입니다. 그리고 태일, 인간이죠. 대당군이 계신 곳이 바로 이 진안이죠. 하얼빈이라고 하는 지금. 이 삼각형 모양으로 쉽게 얘기하면 삼안으로 셋으로 나누어서 나라를 다스리신 거죠. 그런데 왜 셋인가. 왜 저울인가. 왜 신지비사는 당군조선의 사망감경제를 저울로 비유를 했는가라고 하면 이 저울이 사실은 북두칠성의 옥형을 뜻합니다. 칠성을 뜻하기 때문에 정혜용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기는 자를 뜻하고 자를 말하고 옥형은 저울을 말한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것이 땅에서는 사망이지만 하늘에서는 이것이 칠성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긴 것도 사실은 원방각이죠. 그대로 말 그대로. 그 다음에 중성 모음을 비교를 해보면요. 초출자를 비교를 해보면 훈민정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와 우어에서 일삼이사라고 하는 하도의 상생을 그대로 따라가는데 가림토는 아어우오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쓸 때 가야거겨 하는 것처럼 지금의 한글 워순을 따르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을 훈민정음과 똑같이 배열을 해보면 3, 4, 2, 1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낙서의 배열과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물론 역순이지만 낙서의 배열을 보면 3, 4, 2, 1로 그대로 돌아가죠. 그것처럼 아, 어, 우, 오가 그대로 배열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연일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우연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연이 아니더라고요. 그건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과 의무를 이렇게 서로 교차하는, 변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낙서도 사실은 왜 역순일까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한데 주역전이 주자가 말한 거에 보면은 하도와 낙서에 대해서 그리고 낙서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가 그러니까 홍범이 어디서 나온 건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거에 보면은 낙서와 하도의 두 수가 서로 바뀜은 있으나 어긋남이 없고 순으로 세어보거나 역으로 밀어보아도 분명한 법칙이 있으니까 이것을 깨뜨려 버릴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낙서는 그 석영 홍범의 초일부터 차후까지를 합쳐서 구주의 수를 갖추었으니 본 뒤 홍범은 1호부터 나온 것이다 해서 낙서라는 것을 토대로 해서 낙서를 토대로 해서 홍범이 나왔는데 이 낙서는 어디서 나온 거냐. 우리가 보통 우임금이 낙수해서 받았다라고 되어 있지만 최근에 뭐 밝혀진 사실이기도 하죠. 태백 속경을 보면은 단군께서 이 낙서를 처음 지으셔가지고 그걸 군거북이에게 띄어서 받았는데 그 혜인이 우에게 받쳐가지고 그것이 바로 낙서가 됐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석영에도 보면은 이 홍범을 제께서 주지 않으셔가지고 곤이 홍수를 다스리지 못했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제는 상제가 아니고 사실은 단구 왕검을 뜻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낙서의 유래가 바로 단군 왕검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단군 왕검께서 사실은 처음 낙서를 그으셨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왜 가림토에 낙서가 나오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성 제술자를 비교를 해보면 훈민정음은 오와 우어에 사람을 겸한다라고 해서 이를 붙여가지고 겸해가지고 요야 유여가 됩니다. 그리고 가림토는 마찬가지로 야, 여, 요, 유가 되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보시면은 제술자도 마찬가지로 이 하두에 배치를 하게 되면은 아까 이 녹색 있죠. 녹색의 보라색의 1번을 보면 일수에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일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1, 3, 2, 4 이렇게 바뀌어 바뀌는데요. 첫 출자는. 그런데 제출자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 야, 유, 여로 이렇게 돌아가죠. 그래서 위와 아래가 다르게 되는데요. 보시면은 문제가 뭐냐면 그 오와 일수와 육수가 같아야 되는데 같은 모음이어야 되는데 유로 뒤집어져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면 이쪽 성수는 유가 돼야 되는데 요로 뒤집어져 있거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아가 여로 뒤집어지고 어가 야로 뒤집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에 대해서 그 논문을 보다 보니까 막 갑론을박이 있어요. 이 표인데요. 서로 바뀌어 있죠. 음양이 이렇게 서로 교체가 돼 있는데 물론 이것은 이 하두처럼 하두에도 아내는 음이면 밖은 양이고 거꾸로 반대로 아내가 양이면 밖이 음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반영한 거다라고 보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초성자의 오행, 하두를 적용한 것은 그 나름의 설명력을 갖지만 중성자에는 이마저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중성자에 대한 위와 같은 설명은 역학이론의 과잉적용이다. 또는 중성모음 11자를 수화결합한 상수로는 각각의 중성이 지닌 음성적 속성과 연결된 바가 없다. 이 음성적 속성이 뭐냐면 O를 한 번 더 제출자를 붙이면 요가 돼야 되는데 U로 바꿔놨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발음적으로 전혀 다른 건데 아무리 음양 변하지만 무리하게 붙였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어학자들의 아마도 의견이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 왜 이렇게 했을까. 물론 하도 중성모음 11별자를 하도에 붙이다 보니까 이걸 음양 변화를 줘서 이렇게 한 거 아니냐라고 보면 물론 맞죠. 그러면 설득력이 있는데 실제로 발음적으로는 이 훈민정음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소리와 모양을 상형해서 만든 것인데 여기서는 그 법칙이 깨지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정인지 서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지자연의 소리가 있으면 곧 반드시 천지자연의 문자가 있다. 그러므로 옛사람이 소리에 따라 글자를 만들어 만물의 뜻을 통하게 하고 삼재의 도를 실었으므로 후세에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이 부분이 저는 계속 와닿거든요. 그러니까 소리에 따라 글자를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삼재의 도, 천지인의 도가 있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만든 글에 옛사람이 만든 글자에 그게 뭘까요 과연? 그 옛사람이 만든 글자가 그래서 후세에도 그것을 바꿀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림토는 어떻게 돼 있는가 봤더니요. 가림토도 보시면 삼목이 이제 첫 출자가 삼목이고 아라고 하면은 성수는 여기에 이제 2를 붙이니까 2야 해서 야가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가림토는 3, 8, 4, 9로 이렇게 아어는 그대로 생수와 성수를 따릅니다. 이 후민정음과 달리. 그런데 가림토에서 문제가 되는 게 우와 어는 2와가 6수로 바뀌고 이렇게 뒤집히죠. 1수가 7하로 이렇게 뒤집혀버립니다. 가림토에서. 그러니까 가림토에서 일어난 현상이 후민정음에서는 내 제출자에 다 똑같이 적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1수가 7하로 바뀌고 2화가 6수로 바뀌는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가림토도. 그런데 이게 이 내용이 바로 태백일사 35제 봉기에 나옵니다. 환인께서는 1수가 7하로 바뀌고 2화가 6수로 변하는 물과 불에 순환의 운을 계승하여 오직 아버지의 도를 집행하여 천하를 한 곳에 모으시니 온 천하가 그 덕에 감화되었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림토에 들어가 있는 1수와 7화, 2화와 6수의 변화 원리가 3신 5제 봉기를 바탕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 3신 5제 봉기에 나와 있는 그 6기 변화죠 실제로는. 그 6기 변화를 헌민정음에 그대로 반영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과연 세종대왕이 그냥 하도에 맞추다 보니까 이게 나온 거냐.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 가림토에 담긴 정신은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헤레본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사람을 형상한 무의수와 투수자가 만나면 생수 1수는 변해서 성수 7화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생수 2화는 변해서 6수로 바뀌는데 음향이 바뀌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뭐냐. 무슨 뜻이냐. 하늘과 땅이 작용해서 만들어낸 만물의 변화가 사람이 비로소 완성시키는 것을 뜻한다. 즉 생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성수가 되고요. 왜 그럴까요. 소리 글자이기 때문에 사람의 입으로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자의 완성 수의 완성 이 상의 완성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얘기하는 게. 그래서 천지자연의 수라는 것은 사람을 만나서 상이 되고 그러니까 포키도와 하도와 낙서처럼 수라는 것을 위수에 따라서 배치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상이죠. 천지자연의 소리는 사람을 만나서 글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정리소문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이거와 맞아 떨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예상에 따라서 글자가 된다는 겁니다.